나는 너만, 너 하나만 있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너만, 너 하나만 있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어디까지 온화해, baby 어디라도 따라갈게 너의 보디걸, 내가 갈게 너의 보디걸, 내가 갈게 Wanna be your 보디걸, 여쭈어 회의로 일할 수 있어, 날 공허해 줘 우리 집까지까지 땅은 상품이 걸려도 매일 밤 너를 바래다 둘 수 있어 이런 남자는 지나, 스무살 통장만을 뺄쌈어, 면허는 없어도 곧 이사 가는 집이 방은 세계 당장 30평이라 이 쉿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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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넌 넌 예뻐서 혼자 둘 수 없어, 나도 데려가줘, baby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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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사표 찍어, 바로 갈게 Yeah, baby, 집계약서에 고민을 넣지 도전을 꽉 치고 나를 하나 줘 나는 너만, 너 하나만 있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너만, 너 하나만 있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어디까지 온화해, baby 어디라도 따라갈게 너의 보디걸, 내가 갈게 너의 보디걸, 내가 갈게, yeah 너가 춥다면 한겨레 반팔로 반팔로 내 떡대, 그날 듬직해, 버팔로 동대화, 강림, 삼촌동, 임사동, 이태원 잠시 난 가본 곳이었다지만 왜 서울에 질렀 땀 떠나버리자고 한국 한 바퀴를 돌고 해외로 Oh, 넓인 머리와 통 큰 청바지 왜 딱 내 스타일 내가 한 후에 푸준 게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소고기의 먹고, yeah 언제 안 먹으러 와, 대접할게 그냥, 그냥, 그냥 말해 와, yeah 나는 너만, 너 하나만 있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너만, 너 하나만 있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어디까지 온화해, baby 어디라도 따라갈게 너의 보디걸, 내가 갈게 너의 보디걸, 내가 갈게 너의 보디걸, 내가 갈게, yeah